제일 상붙은 날이죠. 제가 정확하게 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승기 씨가 이겼으면 하는데 저도 온유 씨에게 한 표를 드리고 싶네요. 나의 사랑은 이승이인데 냉정하게 봐서 온유 씨가 당하다 그런 뜻입니까? 저는 이승기 같은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어떻게 애들임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갖고 싶다. 이승기의 아들을 갖고 싶다. 이승기의 아들을 갖고 싶다고 알고 있어요.